담배 사게 돈 좀... 금고하는데 아저씨... 이제부터 말 짧으면 좀... 대놓고 땡땡이로 쳐? 반갑다. 내 이름은 율리아 신 서이수다. 하고 싶은 게 없어? 하나 있긴 한데. 거봐. 뭔데? 율리 선생 연하 남편? 선물. 네가 생각해보기로 한 거 생각해보는 거지? 나한테 뭐 해줄 건지? 에이? 덜 다쳤지? 나머지 한숨도 못쓰게 해줘? 아, 졸라 깝친다니까? 국영수도 아니고 윤리 주제에... 윤리 까지 마라. 그냥 엄마 오라고 할 테니까 우리 엄마랑 얘기하세요. 안녕 친구? 필사라고 알지? 베껴 쓰는 거. 경고의 제곱은 뭘까? 두 번째 경고다. 윤리한테 깝치지 말자. 또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없을까? 네, 고마워요. 또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없을까? 네, 고마워요. 다시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없을까? 아멘